3. 세연의 소식 3. 세연의 소식 3. 세연의 소식 여기 포인트 세연 언니가 사실 고양이였다고? 여우가 아니었다고? 고양이였다고? 대비호 약 4년 만에 알려준 사실 나는 고양이였다 세연 언니는 고양이였다! 두둥 한 번 보여주세요 아직 고양이가 된 줄 안 돼서 아니요. 하셔야 돼요. 이겨 내셔야 돼요 아 너무 약해요 근데 이거 방송마다 다르게 고양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마디따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알아요? 아니면 어? 이것도 괜찮다 아니면 응 약간 마지막 방송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 아니면 응 오우 그럼 이때 마이크 끄지 말고 이렇게 응 응 야 너 헷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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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냐고 응 하하하하 말린빵 한글자막 by 한효정